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을 준다고?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딱지를 쳐서 넘기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죽어, 어? 정말 내가 먼저 친다 한 번 더 야만대 10만원 까드립니다 머무를 너 이 새끼 뭐야 너 이리와 나 면상이 이리 내리 10만원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며칠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? 10만원 아저씨 이거 신종 피라미드 뭐 그런 거지? 이름 성기훈 47세 현재 채무액 사채 1억 6천 은행 대출 2억 5천 5백 10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 퇴직 후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립대 최종학력 대한공업고등학교 전직 드래곤 부터스 조립일팀 직원 베리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어요 누구야 너 뭔데 내 뒷조사를 해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빈자리에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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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자리에 비해